38살의 말기암 환자가 돼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고 죽을 만큼 공부를 해서 살아나신 분 특히 하죠. 그리고 지금은 수필가가 돼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글로 남기시는 이무희 작가님의 다시 사는 인생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사는 인생 2권 전자책이어서 아주 짧은 글들이 6권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 권에 천 원씩밖에 안 해요. 6권을 다 사도 6천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작가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책을 구입해서 꼭 보세요. 2권에 있는 글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오는 3일의 퀵맨이라는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정관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먼저 우리 매장은 판매를 많이 올리는 매장은 아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CS를 실천하며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매출은 시원치 않고 남편과 고민을 고민하다 생각도 못해 용기를 냈다. 관공서, 학교 등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제품을 구매하는 분도 있지만 때론 경비 아저씨에게 캔디와 시음용만 드리고 돌아설 때가 많다. 하지만 횟수리를 거듭할수록 작은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방문하는 곳의 경비 아저씨와 친해지기. 경비 아저씨랑 친해지면 경비실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전력구내식당에서 정관장 동인비 담당 팀장과 함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날 따라 반응이 너무 없었다. 순간 마음이 허탈하고 기가 꺾이는 듯 움츠러들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방문을 다시 했다. 매장 소개와 더불어 고객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홍보물을 만들었다. 처음에 담당자는 외부 광고는 어렵다며 난처음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탁했다. 3일 정도 지났을까 무렵 연락이 왔다. 사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물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광고를 실은 뒤 실제로 여러 명이 매장에 들렀다. 또한 직원의 부모님 중 실탈이 갚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직접 찾아왔다. 거래처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대형마트, 홈쇼핑, 면세점과 가격 비교하며 가격과 할인 혜택에 불평을 드러났다. 웃으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나를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길거리 장사꾼으로 대하는 느낌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평소 고객관리가 남다른 남편은 웃어가며 구매한 제품을 차에 몸소 실으며 길 언저리까지 나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객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던 후에 매장이 들어왔다. 여전히 불편한 고객이었지만 역시 남편은 남편이었다. 지난 구정 때 그 고객이 퀵으로 제품을 주문 요청했다. 하지만 특수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은 하필 퀵이 되지 않았다. 그는 안 그래도 평소에 불편한 고객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소 까탈스러운 고객이었지만 어렵게 맺은 인연이기에 혹시라도 고객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남편이 직접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자가용 퀵맨을 자처했다. 나는 그 당시 배달 장소가 이것저것 이동거리도 멀고 날씨도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동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하며 동선을 알려줬고 조심조심 천천히 배송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상황은 뜻밖에도 반전이 생겼다. 남편은 가는 곳마다 받는 분에게 선물하는 분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선물의 특장점과 홍삼의 효능을 안내한 것이다. 선물하는 분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상품을 상세히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 등 온갖 이야기를 적은 고객의 메모수첩을 문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옆에서 남편이 하나 둘 설명해주면 내가 받아 적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사장님이 매장을 찾아왔다. 먼저 건넨 첫 마디가 이번에 선물 받는 분들마다 고맙다는 연락이 오고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도 듣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메모해진 내용들이 순간 떠올라 자세하게 얘기했다. 이때 그분의 표정은 예전에 응대하기 어려운 사장님이 아니었다. 우린 한동안 이 얘기를 나누며 친밀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 올해 추석에는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긴다며 금액과 받는 분들의 명단만 주고 갔다. 그분은 이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척 같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품의 판매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관계로서의 세밀한 정을 느끼고 나니 그저 모든 고객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별건가 바로 내가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을 느끼는 것 특별한 감성 서비스라 생각한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이 일이 바로 내 삶의 원천이며 보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